어려운 질문인데 개인 소개를 잃은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좀 빨리 해야죠 어? 나는 6개월만 했어 다람쥐 체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일상의 변화가 너무 없었어요 캐나다 이민 한 27년 차네요 처음에 어디서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 따라서 다 모든 상상이 달라지듯이 일단 도전하세요 도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모든게 이루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캐나다 이민 한 27년 차네요 2003년부터 벤쿠버 쪽에서 사립고등학교 운영하고 있는 샘정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생활 만족하고 즐기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샘정 이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캐나다에 유학 또는 이민을 오시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랄까 다람쌤 챗바퀴 돌아가듯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일상의 변화가 너무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30살 정도 젊은 나이였는데 이 생활을 생활에 안주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뭔가를 좀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쪽으로 다들 유학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또 생활비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너무 비싸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영어권인 괌으로 가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학비도 싸고 또 생활비도 싸고 이제 저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캐나다를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캐나다는 물가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또 정통 북미 영어고사하는 그런 나라고 원래는 미국을 더 원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캐나다를 원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캐나다로 정말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도 이제 옆에 붙어서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뭐 그런 상황 살펴봤을 때 캐나다가 훨씬 더 편안하고 우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오실 때는 유학으로 오신 거죠? 네 어떻게 처음부터 이민을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아니죠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유학을 오셨다가 이민까지 하시게 되셨나요? 원래는 처음에 오게 된 메인 목적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게 사실 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MBA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 내 영어 실력도 그렇고 대학 그 그 원 박사학위 딸 때까지 그런 기간들 그리고 그때까지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학원 과정 마치고 취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가는 것을 접었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기도 싫고 그런 것도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일한 만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또 환경이 또 되었었고 사실은 이민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하게 그냥 뭐 있다가 처음에 공부하러 왔다가 워킹 비자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게 될 때는 일단 190여 개국이 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캐나다로 결정을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영어권 나라를 선택을 첫 번째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몇 나라 또 간추러지잖아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 또 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영국 뭐 이외 나라들 다 제외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뉴질랜드 또 호주 정도 로 이렇게 압축이 됐었어요 이제 필리핀 같은 데도 있지만 그게 좀 너무 뭐랄까 또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또 아니었었고 그래서 간추러졌는데 또 영국식 보다는 또 미국식을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게 돼서 어 그래서 캐나다로 온 것 같습니다 어 어 공부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이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또 미국하고 이쪽 캐나다는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정통의 북미 영어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선진 사회에서 또 공부할 수 있으면서 또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캐나다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캐나다에 오셔서 그 많은 비즈니스 중에 어떻게 그 교육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 글쎄요 처음에 어디서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다 모든 환경이 달라지듯이 저도 이제 어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처음 직장 잡는 데가 사립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에서 카운셀러로 일을 했습니다 카운셀러로 일을 하면서 어 어 전반적인 이 캐나다 교육 상황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그때가 98년도네요 예 오래 됐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쪽 캐나다 제도를 알려면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도 했지만 직접 학교를 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저기 UMBC 그때는 버스 타고 12시간 뭐 드라이버 2명 교대하면서 뭐 또 가더라구요 12시간 버스 타고 그 UMBC 또 그쪽에 있는 칼레지 다 방문을 해 가지고 고작 그쪽 카운셀러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어 그냥 그 한 두세 시간 후에 다시 또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또 해봤고 그래서 이왕 그 대학에서 일을 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알아야 되겠다 저는 캐나다 것은 캐나다 대학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또 한 4 5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쿨 로 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하이스쿨에 가서도 이제 그 카운셀러로 일을 하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아 이쪽 학생들 어 대학 어 캐나다 대학 또 미국 대학 또 어떻게 가는지 또 대학교 현황 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 자세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1년에 한 5번 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초대 받아 가지고 어 세미나 계속 그 했었고 한국 유학생 엄마들 또 이쪽 중국의 또 유학생 엄마들 그런 상대로 어 세미나를 또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그런 교육 박람회도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참여 참석을 했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이쪽에 뭐 관심이 갖게 되고 또 2003년에 또 우연하게 또 기회가 되어 가지고 어 이쪽 학교를 또 인수를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온 것 같습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젊은 분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해 주실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가능하면 어 많이 이쪽 어 외국 쪽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또 한국에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있었으니까 사실 외국에 나가는 자체가 엄두가 안 나죠 왜냐하면 어 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과연 외국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쪽이 정착할 수 있지 약간 그런 뭐 희망보다는 어 나는 안 돼 그런 그 생각이 많잖아요 저도 그것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또 나와 보면 또 수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물론 힘들어서 또 굉장히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게 또 뭐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충분히 본인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각오가 있다면 충분히 이쪽 생활도 힘들지만 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그랬지만 또 이쪽으로 정착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세대를 위해서 저는 이제 이민 1세대로서 제가 희생을 하면 또 우리 2세 3세들은 또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자랄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단 여기 온다 거나 또 어떠한 업체를 컨택을 해 가지고 워커퍼밋을 받게 되면 충분히 여기서 이민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제 식당에서 예를 들면 서빙을 일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는 어느 정도 좀 평상시에 공부를 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캐나다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예를 들면 벤커버로 어떻게 가지? 약간 그게 좀 변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전부 다 뭐 에이전시를 끼워서 뭐 이렇게 이주공사 라든가 뭐 이런 데 일을 알선해 주는 업체를 통할 수 밖에 없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는 예를 들면 현지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 옆에 지인들 이렇게 사람들 필요하고 막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이면 뭐 바로바로 도와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잡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찾아보고 하면 꼭 이 벤커버가 있는 BC주가 아니더라도 뭐 엘버타나 사스쿄천이나 이렇게 캐나다 옆주 다른데 사람 많이 없는 데는 또 더 쉬울 그런 쉽게 임이 되는 또 쉽게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러 좀 찾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글쎄요 잠시 동안은 고생일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또 먼 미래를 바라다 보면 사실 여기는 뭐랄까 한국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뭐 경쟁하고 막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뭐 뭘 하든 아주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또 아주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나 여기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사람 비교하고 약간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 사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뭐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나와서 부딪혀 보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잘 살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40, 50 이상 지나고 보면 여기서 힘들게 살더라도 여기서 있는 게 여러모로도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대 40대 그 정도는 여기 와서 고생을 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또 반대고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영어도 못하지 친구도 없지 또 뭐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좀 용기를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그거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또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애들이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랄까 남이 어찌 살든 말든 내 기준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점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또 벤쿠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이 만들어준 자연을 가장 잘 보존한 나라 캐나다에서 벤쿠버 벤쿠버 굉장히 자연 경관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연 즐기고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마시고 뭐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뭐 밥 문화는 한국이 더 최고죠 이렇게 포장마차에 가서 이렇게 또 딱 소주 한 잔에 국수 말아먹고 그런 추억들 여기는 그런 거 없거든요 여기는 뭐 한 6시 7시 되면 모든 가게 문 닫고 이렇게 지죽은 듯이 조용한 그런 나라 뭐 그런 거 같아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좋은 직장 굉장히 대기업에 좋은 포지션 다 버리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자기 애들 이세를 위해서 또 돈 많이 번 것보다는 더 퀄리티 좋은 그런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다 버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뭐 나름대로 장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도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다 와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는데 더구나 젊으신 분들은 절대로 꿈 버리지 말고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캣짱 캣짱 운영자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